짜릴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희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이 마이크를 가지고 재밌는 거를 하게 되어서 퀘스트로 영상을 남겨봅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인테그랄 어플 있죠 메가스터디에서 만든 스터디 어플인데 어플을 쓰는 알람의 큰 목소리를 녹음하려고 합니다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한번 들어보시고 어땠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녹음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리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쪽 손으로 이렇게 해주실래요? 네 네 할까요? 알람 알람 정해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알람 알람 어 되게 간결하고 좋네요 아 괜찮아요? 아 칭찬받았다 그러면은 싸인 주시면은 또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? 네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니쌤과 함께 할 하루 파이팅 들어보나요? 아 전 안 들어보고 싶어요 아 전 안 들어보고 싶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약간 ASMR 느낌으로 다가 하고싶은데 준비되셨나요? 네 오늘도 고생했어 내일은 더 좋은 하루일 거야 잘자 네 다시 한번 할게요 어쩌죠? 들어보는 게 좋을까요? 아 그 그 음 괜찮나요? 어 되게 안 돼 이거를 이거를 알람으로 쓸까요? 안 쓸 거 같아요 안 쓸 거 같아요 말 거 같은데 그럼 지금 찍으라니까 구름이 더 뜨는 거 같은데 이거 마지막 것만 한 번 더 찍어 볼게요 이거 마지막 것만 한 번 더 찍어 볼게요 할까요? 네 네 오늘도 고생했어 내일은 더 좋은 하루일 거야 잘자 네 여러분 멘트 녹음이 다 끝났습니다 멘트 녹음을 빠르게 했다고 칭찬받았어요 결과물을 도저히 내 귀로 들어보지를 못하겠어 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듣기에 너무 오글거리지 않고 잘 나왔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테그랄 어플에 녹음된 멘트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해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그리고 वाङ